저희가 이분들 외신 이유가 있죠. 방시혁 이수만 두 후에 들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SM이 좀 더 크니까 방탄은 이제 클라스가 다르죠. 전 세계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앙도서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어맞어? 왜 그러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튜디오 샷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루머 검증하러 왔거든요. 무슨 루머 이 계단이 넓적하게 돼 있는 이유가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도망갈 때 잘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됐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힘든가? 시위하다가 걸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호르라기 몰고 올게요. 물러가라 기타한다 거기에 왔어요.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라고 잘 뛰어가는데 편한데요? 아니네. 이 루머는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댄스 동아리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이 루머를 준비해봤어요. 우리 서울대 클럽 클럽에서 1대급 소리 질러 아이큐 152사 소리 질러 아이큐 149 소리 질러 뭐야? 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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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그런 데 있더라고요. 춤이 있어요. 진짜 이거 있나 봐. 서울대에서는 아니고 약간 과학도들끼리 어쨌든 실제로 이런 클럽이 있다. 비슷한 건 있다. 다음에 저희 좀 어디로 갈지 인도해 주시죠. 농대 루머가 좀 있거든요. 농대하면 또 우리 SM 20만 선배님이 나온다잖아요. 어디 한번 가서 SM의 정보 느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따라와요. 안녕히 가세요. 이 넓디 넓은 서울대 마지막 루머 검증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세요. 처음 처음 저희가 이분들 외신 이유가 있죠. 방시역 이수만 두 분 후에 들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SM이 좀 더 크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월스트 방탄은 클라스가 다르죠. 전 세계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월드클라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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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하게 생기셨나 봐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사장님 제일 좋아합니다. 빗선을 제 앞에 이 수풀 냄새가 역시 농생대네요. 아시는 분 중간에 있나요? 혹시 미학과 이시면 혹시 안채은 씨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교집학 1 안채은 친해지실 수 있죠? 네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각자 그 단과대에서 뭐 배우는지 좀 궁금한데요. 미학과 우리 방시역 선배님은 뭘 배우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미학과 하면은 약간 존재 자체가 루머 같은 학과인데 왜죠? 많은 분들이 미대인 줄 아세요? 인문대 안에 있고요. 예술이랑 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학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방시역 선배님은 뭘 배운 건가요? 플라톤 칸트 이런 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핏땀 눈물 데미안에서 나왔잖아요. 다 연관이 있는 거죠. 핏땀 눈물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내 핏땀 눈물 안 뺏셔 너무 잘하신다. 미학과 하면 이 정도는 제가 맞출 수 없죠. 우리 이수만의 후예 글로벌 K-POP 아이돌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 한류의 시청 짜봉 이수만 선생님 제가 있는 농경제사회학부는 농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나 농업과 관련된 경제학적 문제들을 배우고 있는 곳입니다. 어쩐지 근데 이수만 선생님이 그래서 와인 사업하셨잖아요. 농생대 클라스가 딱 나타나는 거죠. 포도 산업 좋아합니다. 포도 포도 거봉 청포도 좋아합니다. 그냥 포도와 거봉과 청포도 뭐가 다른지 농생대의 대답은 포도는 포도고요. 거봉은 크고요. 청포도는 청색입니다. 전문적이다. 애가 들어도 알아들을 과외하시나요? 하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과외하시나요? 했는데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고요? 네. 수학 영어 하다가 영어로 줄어들었다가 끊어지게 된 거죠. 점점 설 곳이 적어졌군요. 자식이 혼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빠져드렸어요. 빠져드린 건가요? 자의적으로 네. 각자 반대 하나씩 장점을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입문대는 노후가 많이 되어서 화장실도 시설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모든 화장실에 모든 변기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다. 비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는 반박 불가하네요.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은데 미학과의 장점이 넘어와 영화 같은 거 보고 서로 얘기할 때 되게 좋아요. 어떤 점이 좋나요? 애들 해석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거를 관망하는 재미가 있다. 장점 2 한번 말해주세요. 축제를 할 때 쯤이면 축산업계에 종사하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삼겹살을 100kg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100kg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뭔가 진해가 난다. 지금 많이 위축이 되셨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 미학과 미장농물 장점 2 인문대 가까운 데에 자아연이라는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 오리가 살고 있어요. 그 오리들이 그 오리들이 너무 귀엽거든요. 귀여운 오리를 등교하면서 보고 화구하면서 보고 암빈 낙도의 삶 너무 여유로워 보이세요. 그게 인문대죠. 우리 농생대의 마지막 장점 3 인문대를 가시면 귀여운 오리를 보실 수 있지만 이제 농생대에 오시면 귀여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세 번째 장점 취소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귀여운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람 관람객 한 번만 이 분 보고 카메라 안 보고 이쪽 보고 네 우리 친구 보고 친해져요. 친해져요. 아 어떡해 받으셨으니까 한번 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냥 일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친해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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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되나요? 편집 되나요? 아니요. 이거 내보낼 거예요. 핫? 상실을 붙고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 또 미학과는 루머 없나요? 루머 루머요. 미학을 청소해요. 미학을 청소해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제가 저혈압이어가지고 저 의경 시험도 저혈압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 제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아침에 윤재 집을 사서 풀고 저녁에 버린다. 다 풀고 다 풀고 와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과연 과연 우리 우리 승헌님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코피는 매일 아침마다 흘렸어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피를 빼니까 상쾌하다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죠. 암기법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는지 이게 배수의 진전법인데요. 책에 중요한 단어들 있죠. 그거를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버려요. 안 외우면 안 되게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컴퓨터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인근에서 들어가니까 얘 거기다 사이패드로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코피가 나죠.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루머만 검증하고 그렇게 말해봐 서울대 지하 벙커설 유능한 학자들은 서울대 교수들을 대피시키는 용도인데 전쟁 등으로 국가 기반이 다 망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살려놓아야 나라가 재건하기 때문에 맞나요? 맞습니다. 맞다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악산에 원래 지하 벙커가 있었고 서울대학교가 생긴 건데 축사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면 이제 왼쪽에 국방색 컨테이너 너머로 지하 벙커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많이 놀라셨죠. 가슴이 뛰네요. 저희가 너무 또 병세를 약화시켜서 죄송해요. 여기까지 오늘 서울대 그렇게 말해봐 루마 검증 다 해봤고요. 다음 스팟 또 찾고 있습니다. 루마 검증당 어때 입단하시겠어요? 월급입니다. 물론 저희 일단 주죠. 다음 촬영 때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바로 이 아래에 나가는 매일 수선입니다. 이쪽으로 루마을 보내주시면 저희 루마 검증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해봐요. 이렇게 말해봐요. 이렇게 말해봐요. 별로 안 남은 고3 학생들한테 한마디씩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잘 때는 자고 저는 7시간씩 자면서 했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했다면 분명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하세요. 수능 앞두고 있어서 힘들겠지만 꼭 내년 3월에 관악산에서 만나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지하 벙커 놀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최고다. 최고의 캠퍼스라이프.